예예? 예예? 예예예? 장난치지 마 우리 집에서 파자마파티 할래? 파자마파티? 근데 나는 집에 엄마가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알겠지? 그런 거엔 관심이 없거든요 아빠 회사 삼성전자 구경 건너 너무너무너무 즐거워 뭐하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배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아의 아빠 배준원입니다 뭔가 사람 다 짜증내대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하지 말라는 걸 하고요 저랑은 역할 놀이할 때 장난해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서 파자마파티 할래? 파자마파티? 근데 나는 집에 엄마가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장난치지 마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예전에 전화기 연결하는 게 뭐 잘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한 것 같아 아빠 뭐하는 사람이야? 아빠 뭐하는 사람이야?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보자 수아야 우리 얘네들 이름도 지어주자 그래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야 아빠 회사 가서 아빠가 뭐하는지 같이 가는 그런 노래 해볼래? 그래 빨리 가자 학교 빠지기 너무 좋아 학교 빠지기 너무 좋아? 응 수아야 아빠 회사 어딘지 알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 만드는 데야? 조금은 무슨 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가전제품 만드는 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이랑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폰에 관련된 5G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도 있어 저는 네트워크 사부 PVT 그룹에서 5G 기지국의 성능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배준호 프로입니다 5G가 뭔지 알아? 5 어 5G? 5G? 저희가 5G 기지국을 통신사로 납품을 하면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아빠가 조금 더 설명해 줄까? 응 아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엄청 느렸어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려고 하면은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는 것처럼 느렸어 5G는 고속도로를 엄청 넓게 쓸 수 있는 거야 고속도로가 엄청 넓으면 차가 어떻게 갈까? 그냥 뾰웅 뾰웅 하고 빨리 가겠지 이제 잘 알았어 이제 잘 알았어? 아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거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책을 보게 어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표쳐질 것 같아? 택배 아저씨들 대신 일하는 로봇들 같은 것도 생겨요 택배가 드론 아니지? 드론 소화? 응 드론이 휙 날아와서 택배가 이렇게 배달도 될 수도 있고 차들도 아빠가 운전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여기로 가 할머니 집 이러면 슝 이렇게 가게 돼 서로 신호등이랑 얘기를 하면서 5G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운전을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냥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자도 돼 어 자면 돼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알겠지? 그럼 아빠가 있어야겠네 아빠가 있어야지 딱 한 개 있어요 핸드폰은 언제 사주냐 핸드폰 갖고 싶어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안녕 수아야 아빠랑 제주도 한 달 사이에 갔다 왔던 거 기억나? 응 좋았어요 야 잡았다 야 협제해줘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협제해줘 제가 10년 근속 휴가를 받아서요 기존에 있던 연차랑 같이 연결해서 갔다 왔습니다 상사라든가 동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갔다 올 수 있었던 거 같아 나중에 또 하고 싶다 그치? 응 수아야 아빠 회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어 뭔데? 아빠가 회사 안 가고 계속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돈을 누가 벌어? 돈? 어 아빠가 돈을 벌어야지 우리 일본 가고 뭐 캠핑도 가고 호텔도 가고 그래도 아 그래도? 응 아빠 자리면 어떡하지? 어? 오늘 이렇게 아빠 회사 와서 사무시도 보고 인형 놀이도 같이 하고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아빠도 너무너무 행복했어 아빠 사랑해 나도 고맙고 아빠 진짜 최고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 거 같아서 다행인 거 같아요 누구도 같이 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빠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야 너무 고마워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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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은 막 친한 남자가 있었어요 막 결혼다고 하고 둘이 저 그 다음에 그 남자친구는 벨트가 안 되면 제가 하는 벨트도 줘가지고 막 선생님 몰래 반지랑 뭐 장난감을 써가지고 전화 되냐고 네 우와 지금 당장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누군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근데 뭔가 저만 안 할 거 같아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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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